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는 아시아경제TV 모커골드 조효연 전문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좋은 코인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코인은 암호화폐는 바로 스톰입니다 번개 표시가 슈퍼 히어로 마크 같죠 스톰 코인은 코인 마켓 기준 시가총액 98위 그리고 토큰 중 시가총액 49위입니다 스톰 코인은 시가총액 기준으로만 보면 그렇게 큰 코인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스톰을 알아보기 전에 스톰을 개발한 팀과 어드바이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스톰의 팀 안에는 먼저 CEO이자 이쪽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사업의 기재라 불리는 시몬유라는 이런 CEO가 있습니다 이 시몬유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KPNG, 익스피디아 같은 회사에서 20년 일한 경험이 있는 어리우와 함께 그리고 이제 또 시항 중이라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경험이 있는 이런 여러 전문가들이 스톰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로 뭉쳤다 그리고 이제 아마존에서 수석 매니저로 있던 앤디, 클라이티 씨 그리고 스톰 팀에서 이제 단연간의 경험과 지식으로 뭉친 여러 팀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스톰 팀에서 수년간 회사에서 호흡을 마치고 있으며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기업에서 충분한 한 번에 세계적인 IT 기업에서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은 신뢰성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런 팀보다 또 더 주목받는 것은 사실 이제 스톰의 어드바이저입니다 스톰의 어드바이저로는 비트렉스 아시죠? 비트렉스 CEO인 빌 시아라가 있고요 그리고 잭스 파운더와 이더리움 창립자 중 한 명인 앤토니오 디 로리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이밴헬치 그리고 현재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데이터 관리 기업 매드하이브 CTO인 탐블리치 탐블리치 그리고 화려한 이력을 가진 어드바이저들이 스톰 개발지 등과 함께 스톰의 자문을 제공하고 스톰의 방향성을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이 있다 특히나 이제 비트렉스의 창립자가 고문을 있다는 점에서 더욱 스톰의 성장의 가능성이 더 기대가 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스톰 코인은 무엇이냐 이 스톰 코인은 그리고 여러분 제가 코인하고 토큰의 차이점을 말씀드렸죠 코인은 자체 블록체인 하드웨어 플랫폼이 있는 완성된 지마켓 같은 게 코인이다 옥션 같은 자체 플랫폼이 있는 게 코인이다 그럼 토큰은 뭐냐 지마켓에서 옷을 파는 옷가게가 토큰이다 그래서 토큰보다 코인이 더 상위 개념이다 코인은 종합병원 토큰은 동네 병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스톰은 게임화된 마이크로 테스트 플랫폼 초소형 단순 플랫폼을 지향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채굴이나 발굴이나 아니면 만들기 위해서는 수천만원의 엄청난 기기와 그리고 전기와 공간과 열량과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데 이 스톰은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이런 가정용 컴퓨터에서도 이쪽에서 스톰 코인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미션을 완수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게임을 하듯이 그러한 보상으로 코인과 토큰을 주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이러한 거대한 하드웨어가 없어도 이러한 마이크로 테스트 플랫폼은 스톰이기에 가능하다 왜냐하면 스톰은 그것을 위해 만들어진 코인이자 토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스톰의 슬로건이 쓰여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기기로든 수익을 창출한다 언 애니와 애니타임 프롬 애니 디바이스 그래서 스톰 마켓은 실용성 있는 기술을 사용하여 스톰의 슬로건과 같이 전세계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합니다 있는 자만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도 그리고 할아버지도 그리고 여성분도 남성분도 스톰에 참여해서 여러가지 간단한 게임을 하듯이 미션을 하면 코인을 준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잖아요 그래서 사용자들은 이런 게임처럼 된 초소형 단순 작업 플랫폼을 스톰을 통해서 그동안 암호화폐는 하드웨어에다가 전기 넣어서 자동으로 돌아갔는데 스톰은 사용자가 직접 참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수익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더 쉽게 찾게 하고 수행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스톰 마켓은 스톰 플레이 스톰 샵 스톰 플레이는 구글 플레이 같은 거죠 스톰 기익스가 있습니다 스톰 플레이는 게임이나 비디오를 보면서 보상을 받고 스톰 샵을 쇼핑하면서 스톰 기익스는 머신러닝 PSP 아웃소싱과 같은 마이크로 워킹과 같은 과제를 하면 보상을 받는다 게임하듯이 자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공적인 스톰 플레이 현재 이 스톰 마켓 중 서비스 중인 것은 스톰 플레이 인데 스톰 플레이는 현재 다운로드 수가 다운로드 수가 100만 이상 그리고 이제 사용자들의 이런 만족도 리뷰전 수가 5점 만점에 4점 1 정도를 기록하면서 성공적인 제품을 만들었다는 시장의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현재 전세계의 187개국에서 약 31만 명이 월간 스톰에서 여러가지 활동을 하면서 스톰 코인을 받고 또한 매매를 하고 있다 이러한 것이 스톰 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스톰 플레이의 구동 화면입니다 깔끔하게 되어있어요 그죠 스톰 플레이 스톰 테스크 뭐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렇게 사용자들에게 다양한 미션을 주고 그 미션을 달성하면 스톰에서 통용되는 이런 볼트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볼트는 이 스톰 토큰으로 전환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션을 완수하고 볼트를 받고 그거를 스톰 토큰으로 바꾼 다음에 그 스톰 토큰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러미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스톰은 스톰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하고 이더러미하고 교환할 수도 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비트코인하고 이더러미한 언제든지 팔아가지고 바로 현금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어 스톰 활동을 해서 이 스톰 코인을 받으면 현금화를 시킬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기계를 막 몇십 대 몇백 대 전기 넣어가지고 돌리면은 뭐 가만히 앉아있어도 막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사용자가 직접 막 참여하고 뭐 광고도 누르고 뭐 게임도 하고 막 해야 되니까 시간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스톰 코인은 막 큰 돈을 벌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어 이제 뭐라 할까 일상생활에서 암호화폐를 그 여러분 예전에 그 TV토론이 있었잖아요 도대체 이 비트코인 이더러미을 어디다 쓰는 거냐고 그죠 이거 갖고 뭐 음료수를 사 먹을 수 있냐고 아니면은 뭐 전철을 탈 수가 있냐고 그렇게 말했죠 그죠 그게 무슨 얘기냐 일상생활에서 현재까지는 암호화폐가 실제로 사용되는 게 되게 어렵고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 있다 근데 이 스톰은 큰 돈을 벌 수 없지만 접근성이 있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재밌게 참여하면서 소소히 뭐 하루에 천원이든 이천원이든 벌면은 어 되게 재밌잖아요 내가 게임하면서 돈도 벌고 예 그러한 컨셉으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로 출발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제 생각에 또 분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어 이 이 클라임은 어 30분마다 어 광고를 시청하고 어 그 다음에 요거죠 요거 어 요거 광고를 시청하고 그 보상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에는 이제 봇이 아닌지를 판별하기 위해 이 봇은 뭐예요 한마디로 이제 좋은 의도로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광고도 보고 이렇게 광고주는 거기에 대한 이제 보상으로 이제 여기에다가 지불을 하는데 이거를 기계가 막 수천만 건 수만 건 해서 막 몇 억씩 가져가 버려요 그죠 그러면 회사 파산되겠죠 그래서 이제 로봇인지 아닌지 거기다 질문을 내는 거예요 막 광고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사과 그림을 딱 내보내면서 이 과일은 뭡니까 그러면 이제 한글로 사과를 쳐야지 영어로 애플을 치든가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로봇이 로봇이 클릭하는 그러한 것을 방어하는 그러한 기능이 있다 어 그리고 이제 이러한 스톰플레이는 놀면서 수익을 낸다는 실현하는 이제 하나의 플랫폼으로 어 작용하고 있다 물론 이를 통해 스톰의 슬로건인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기기로 든 수익을 창출한다는 진정으로 실현시키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지금 세상에 나와있는 암호화폐 중에 다양한 기능을 표방하고 나왔을 때 그것을 지금 모두 완성된 암호화폐는 99%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가지 비전과 거기에 대한 사람의 의지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의 미래에 대한 발전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이 암호화 시장의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메이저리 야구를 보면서 응원하잖아요 여러분 야구 보러 갔을 때 돈 내고 입장 거 사죠 그리고 거기서 치킨도 사 먹고 맥주도 사 먹고 거기서 차 타고 가서 서울에서 부산으로 원정도 가고 미국 LA에서 텍사스도 가고 이런 식으로 자기 돈 몇만원 몇십만원 써가지고 막 응원을 해요 우리 고향팀 이겨라 막 이렇게 그럼 그거 응원해서 그 팀 이기면 돈 나옵니까 아니죠 근데 이기면 기분이 좋죠 내가 사회를 변화시킨다 내가 사회를 좀 더 긍정적으로 바뀐다 내가 인류의 진보를 응원한다 응원한다 이러한 개념이 현재의 암호화폐 시장에 나아가는 이런 의이다 그것이 제가 여태까지 암호화폐에서 꾸준하게 활동하면서 느낀 저의 분석과 감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암호화폐를 그 일확천금과 막 투기와 도박으로 막 단타로 막 떼돈을 번다라고 접근하면은 제 생각에 이쪽 시장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암흑의 시장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인류의 발전과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미국과 강대국에 의해서 독점되었던 이런 화폐 발행권 있는 자는 강한 자는 돈을 못 벌어도 화폐가치가 올라가고 선량한 사람 힘이 없는 자는 돈이 없으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화폐가치가 이런 휴지조각이 되는 이런 불합리함 거에서 벗어나고자 비트코인 이러한 블록체인 시스템이 나오는 그런 의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여러분께서 이 시장을 바라보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자 스톰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진정으로 스톰이 하고자 하는 것은 그냥 게임을 해서 돈을 주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세계 프리엔서 시장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바로 스타헌이 건 비전입니다 스톰 플레이가 단순 작업을 해주는 사용자들에게 보상을 주듯이 이 스톰은 전 세계 프리랜서들에게 작업을 주고 보상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더 효율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어떠한 기업이 LG IT 프로그래머를 와서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우리 회사에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면 3천만 원을 주겠습니다 그럼 일을 하면 현금을 주죠 이런 것들을 코인으로 준다는 얘기예요 코인을 받아서 비트코인을 사든가 현금을 받든가 해서 받아가는 그런 시스템 그래서 현재 전 세계 노동시장에는 약 34억 명의 근로자가 프리랜서 혹은 풀타임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앞으로 더 이상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만 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브라질에서는 디자이너를 우리가 인도에서는 엔지니어를 고용하는 이런 글로벌한 그중 시장이 형성이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이런 화폐가 막 달러로 바꾸고 원화로 바꾸고 이런 과정이 이런 스톰코인을 통해서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 그러한 비전을 스톰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럴 때 돈을 주고받을 때 일반적인 현금으로는 높은 수수료와 낙후된 중간에 끼어가고 하는 이러한 여러분과 하세요? 헤드헌터가 회사 취직시켰을 때 그 사람이 받는 월급의 10% 이상을 가져갑니다 한 달에 400을 받아가면 40만 원을 소개해 준 사람한테 1년 동안 480만 원을 주는 시스템이에요 그것을 스톰에서 중개하겠다는 얘기죠 저렴한 가격으로 그래서 현재 프리랜서 시장의 대표적인 플랫폼인 파이벌, 워크, 아마존, 메카니컬 워크터크 등 같은 플랫폼들은 굉장히 많은 중개 비용을 수치하고 있다 현재도 글로벌 이러한 프리랜서 중개 헤드헌팅 시스템 같은 게 있는데 굉장히 많은 중개 수술을 수치하고 있는데 얼마나 가져가느냐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월급의 40%까지 수수료로 중개 비용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많이 나가는 비용을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중개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서 사용자와 고용자와 노동자의 이러한 신뢰관계와 받아가는 그런 노동자가 더 많이 가져가는 그러한 부분을 스톰에서 추구하는 비전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듣고 보니까 우리가 인류가 살아가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암호화폐가 도움을 주는 기능도 있어요 하나씩 새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인 365 시간에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톰코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런 스톰코인은 여러 초반 시스템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 올바른 방향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지 시장에서 워낙에 강력한 경쟁자들이 이미 시장을 선점을 했고 그리고 이러한 코인 시스템에 대한 개발이 또 오늘 시작했다고 내일 바로 뚝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최소한 6개월, 1년, 2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발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이쪽에서 추진하는 방향과 비전에 맞춰서 정확하게 만들어지고 시장에서 이 스톰코인을 인정하고 전세계의 이러한 고용 시장과 이러한 중개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이득이 되는 그러한 미래 발전에 이바지하는 그런 블록체인이 되는지 그런 코인이 되는지 우리가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내용 도움되셨습니까? 앞으로 더 좋은 내용 많이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는 목화골드 경쟁구소 조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